전 세계 생태도시 순천의 이름을 알린 국제정원박람회가 10년 만인 오는 2023년 다시 열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순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녹색 희망을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 6달 동안 430만 명이 다녀간 박람회는 전 세계 생태도시 순천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푸르름이 더한 순천만 정원은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명품 정원이 한자리에 모였던 국제정원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순천에서 열립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만 정원을 넘어 순천시 전체가 정원으로 꾸며집니다. 490억 원을 들여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도시를 조성해 유럽처럼 정원이 일상이 되는 문화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2023년 4월부터 6달 동안 관람객 수는 800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도심이 정원이 되는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2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다음 달 박람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C 박승연입니다.